글로벌 애터미 글로벌 애터미 What's inside!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기업 애터미 각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의 슈퍼맨 김성호 원더우먼 김민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꽃피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영 MC는 올 봄에 특별한 계획 없으신가요? 네 저도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 봄부터는 더 많은 나라로 확산시켜 볼 계획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애터미 또한 밝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애터미 리프터 우리에게 글로벌 봄 소식을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사이트의 리프터 우예아입니다. 먼저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애터미에도 매출과 회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봄맞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매월 석세스 아카데미는 전국 5개 지역에서 다원중계로 약 1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KBNH 원데이 세미나는 석세스 주간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 약 3천 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지방 원데이와 부업가 세미나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정말 따뜻해지는 날씨처럼 회원들의 열정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을 위해 제임스 본드 특파원이 현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불러오겠습니다. 제임스 본드 특파원! 제임스 본드 특파원! 제임스 본드 특파원! southernIndust general이 자주신다는 재생의 께oires과이프도 예를 들어 dramaticmin은 슬 Environment 즉, 질적인 concurredgen은 기준 때즐별로 영역 등장으로 찜지고 imin Kirby 홍ättenak 성대쟁은 신 ول 아이들든 total인 cose nal 사무원 경제 videocamon 세 proxim Crawford에서 다 Hadamie 공 vac Index 많은 서울에서 On the tour, thousands of people come to learn about Atomy. Also, there are one-day seminars in four different languages. English, 한국어, Espanol, and Jongwon. 글로벌 하죠, 에잉. From USA, Global Atomy Insight, Bond. James Bond. 네, James Bond 특파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해외 소식은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현지에서 직접 모찌모찌 특파원을 통해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모찌모찌 특파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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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 캐나다는 여권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이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애터비만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는 행오임이 출시되면서 오랜 기다림만큼 뜨거운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미나 횟수와 참가 인원이 대폭 증가했고요. 정기적으로 네 가지 언어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만으로 이동해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리 특파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도매 타이완电视의 샤오리. 우리의 상황을 관심이 아이도매 타이완의 타이완의 상황입니다. 태완은 아르다이 지역 1년 4기, 온도 10위. 夏季 평균 온도는 28-29도. 태완의 아이도매의 회원과 여기의气候이 아주 아주熱다. 태완의 아이도매의 회원과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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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을 통해 퍼포란이. 태완의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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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2년 4기입니다. erlebt việc 이동해서 사용 능률이의 태완의 회원 받 superior race. 태완의 대중과폭시원의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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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태완의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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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大家知道台湾成功学院有多么热闹吗? 让我们来透过影片来观想 2016年3月份成功学院的情况 3월 18일부터 19일, 1박 2일 동안 진행된 대만 석세스 아카데미 현장입니다 이때 총 2,000명이라는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해외에서도 이처럼 많은 분들이 에터미를 알아보기 위해 세미나장을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에터미의 글로벌 비전을 봤다는 의미겠죠 마스터즈 승급식, 퍼포먼스, 인생 시나리오 이성현 박사님의 명품 강의 등 정말 다양한 컨텐츠로 대만 회원들에게 글로벌 에터미 비전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싱가포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봄하늘은 마치 해모임을 반기듯 맑고 따뜻합니다 1년이란 기다림을 끝으로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서도 해모임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지난달 대비 매출이 대폭 성장했습니다 해모임 출시일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폭을 보여줘 해모임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에터미 싱가포르 오픈 1주년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중국어와 영어로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며 싱가포르에서도 에터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약 2,600명이란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오픈한 에터미 캄보디아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며 캄보디아에 에터미라는 희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 우예하였습니다 네 전세계에 에터미의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더욱더 활발한 활동으로 건강과 피비를 챙기시기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좋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소관을 직접 들어볼까요? 네 이처럼 미국의 날씨가 한국 회원님들이 이 먼 한국까지 오셔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다고 하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캐나다에서도 약 150명이 방문 중이신데요 다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에터미를 통해 성공한 분들이 프로모션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달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승급 프로모션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었는지 자료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드디어 일본에서도 승급 프로모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단항으로 총 30명이 즐거운 여행과 휴양을 즐기러 다녀왔는데요 와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네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이처럼 지난달에도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소식들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되니 더 이해도 잘 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글로벌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에터미 인사이트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네